내 수퍼바이저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됐지? 괜찮아요 앞에서 지금 I would talk to him that we should have this specific matter with the supervisor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수퍼바이저한테 알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컬리그가 이런 우리 도덕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나한테 not allowed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 사람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훔치는 것도 마찬가지 뭔가 브레이킹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정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얘기해 보고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소화해져서 가시는 거예요 매니저한테 인폼 하셔야 돼요 또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무조건 it shouldn't happen 이라고 하셔도 돼요 요번에 이제 합격한 친구이거든요 부산 그 친구가 이거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음 음 음